김민우씨 계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김민우씨 예 동아대학교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예 동아대학교로 가야 돼요 빨리 가시죠 자 여기잖아 검정색 패딩을 입고 계신다고 아니 검정색 패딩을 너무 많이 입고 계시는데 이 분은 김민우씨 아니겠지?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우씨 아니세요? 네 저 길이에요 길이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무한 보자 다 검정색 패딩인데 어떻게 찾아 다 이 분도 검정색 패딩이고 감독님 이게 바로 현장이에요 현장 저기도 검정색 패딩 여기도 검정색 패딩 김민우씨 김민우씨 어? 검정색 패딩 검정색 패딩 김민우씨 김민우씨 어떻게 해요 다 검정 패딩인데 김민우씨요? 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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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민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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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? 짐 갔다가 저 오토바이까지 갔다가 저기서 또 검정색 패딩이 천명이야 천명 검정색 패딩 검정색 패딩 일단 달력 조금씩 여기요 오케이 예스 갈게요 안녕 유현경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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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세요? 네 근데 거기 운동 가셨거든요 운동 가셨어요? 네 어? 그 짐 아니야? 수영 수영 그 저기 유현경씨 저 유현경 어머님이시죠? 아 네 그러세요? 네 어머니 저 무한도전에 정준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어머님 저기 아드님한테 저 달력 신청하셔가지고 배달하는데 어머니 안 계셔가지고요 지금 거의 어디에요? 다운샤원 레츠크림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진호네 안녕 이거 누구야? 저 저 저거 아니야? 오 안 오구나 이야 진호야 반갑다 진호야 이거 선물 탁상용 다 어머님이 우리 진호 갖다 주라고 홀 세트로 우리 진호 선물 준거야 그렇습니다 어 어머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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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호요? 어머니 나한테 해도 돼지 나도 나도 뽑아야지 나도 어머 진호야 미안하다 눈이 묻었다 미안하다 아이고 요즘도 수영 잘해요? 지금 은퇴하고요 네 카페에 업을 하고 지금 사장님이에요 아 진짜로? 그럼 카페 사장님이에요? 네 축하합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커피 한잔 사주세요 네 진호가 그래도 씩씩하게 잘하고 있네요 어머니 13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숙씨